아우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태원 원장입니다 아 그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자 오늘은 6월 이벤트 당첨자를 발표하는 날이죠 아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에어파드 하고 닌텐도 또 이제 마커먼 이 세제품을 추첨을 했습니다 먼저 에어팟 당첨자 는 축하드립니다 자 두번째 닌텐도 스위치 인데 네 축하드립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와콤먼입니다 와콤먼 아우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이렇게 이벤트 이렇게 추첨식을 통해서 예 같이 인사를 드렸어서 너무 반갑구요 이제부터 이제 저희 또 시작입니다 또 열심히 우리의 꿈과 목표를 향해서 어 달려야 되고 아 저희 애니 복스도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학생들과 함께 달려 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자 기대하겠습니다 파이팅 라며 입니다 으 으 으 으 예 으 으 으